와 기운이 이상하다 네 저 드라마 웹브라마 촬영 현장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지금 찍는대요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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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앵글마다도 달라 앵글마다 달라요? 똑같이 해도 아 맞아 아까 여기 보고 있어 앵글마다 달라 셋! 액션! 여러분 저희 드라마 스파크입니다 저의 첫 연기 작품입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안녕! 안녕!